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모델 지망생의 삶을 사셨어요 아마 그때 나의 어린 시절 홍진경의 마음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없이 한없이 멋있는 포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살짝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뭐 카메라 플래시가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는데 우리 지창욱씨가 보여줄 재벌집사위 아가베 농장 농부의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카메라가 여러 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전통의상 입으시고도 그냥 주체할 수 없는 흥 그 기운을 보여주셨는데 세팡 한번 하실까요? 아 역시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네요 내주실 수 있을지 역시 네 척하면 착인 분들이 마이네임 이즈 가브리엘에 함께 우와 기대도 안했는데 기대 이상의 포즈가 나왔습니다 가운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하나 둘つ myself 네나最近 끝 끝 테이플루 세팡 한번 IK 손 네 closer 눈 YOU 그래서